어 그러니까 숫값을 받았나보네 그걸 포함시켜서 받았나본데 5만4천원에 2개 아우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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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갖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냥 이렇게 술 안먹으니까 그거 먹어준걸 그래서 어 숫값을 받았네 숫값을 뭐가 잘 한참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3인분이잖아 3개 시켰잖아 4 아 저 아 그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제 전화 통화할게요 알겠어 깜참 알겠어 이따 그래서 Pun parties 으 너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